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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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럴까나 오늘따라 익숙한 스킨십에도 심장이 뛰고 신경 쓰여 괜히 너의 눈줄 보게 돼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부를 때도 오묘한 듯 애매한 게 익숙한 듯 설레이네 또 뭔가 간지러운 느낌이 와 친구인 네가 오늘따라 왜 견져라 보일까 뭐지 이 오묘한 느낌은 뭐지 그러고 보니 네가 원래 이렇게 예뻤어 나 오늘따라 너 취했네 왜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지금 너에게 반하는 줄 왜 오늘따라 네가 여자로 보일까 지금 너에게 빠지는 줄 왜 이럴까나 오늘따라 신기함 난 진언진 모르겠지만 이 내 문제가 감기인가 몸이 떨리고 왜 심장이 뛰어가 너와 내가 그어왔던 친한 친구라는 손 네가 기어들게 넌 내 바로 맞춘 편 가까워진 얼굴 아름다운 너 오늘따라 심장이 내게 반응하는 걸 더 뭔가 간지러운 느낌이 와 친구인 네가 오늘따라 왜 견져라 보일까 뭐지 이 오묘한 느낌은 뭐지 그러고 보니 네가 원래 이렇게 예뻤어 나 오늘따라 화장이 잘 되나 왜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지금 너에게 반하는 줄 다 나가는 줄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점점 너에게 다지는 줄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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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럴까나 오늘따라 쳐다보지마 오늘따라 왠지 어색하니까 내 맘 넌 모르겠지만 복잡한 감정 어쩌면 이건 사랑일지도 몰라 오늘따라 네가 더 예뻐 보일까 지금 너에게 바라는 줄 알았지 오늘따라 네가 여자로 보일까 지금 너에게 빠지는 줄 알았지 왜 이럴까 오늘따라